진짜 이제 믿을 것도 밖에 없어 너무 믿을게 스파이크 가라 스파이크 하나 둘 셋 랄랄랄라 시청 끝난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아무도 없네 2층에 있나 엄마 엄마 안녕하십니다 뭐야 2층에도 없네 오빠 오빠 뭐야 오빠도 없잖아 오빠가 어디간거야 왜 아무도 없지 이거 엄마뿐인데 엄마뿐이 왜 여기 있지 오빠가 게임하다가 여기 두고 간건가 음 어 이거 맨날 오빠가 하는 프로스타즈잖아 이게 재밌나 한번 해볼까 응 자 엽 엽 엽 죽어라 죽어라 어? 이래도 안 죽어? 그럼 이번에는 일거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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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엽 슝 슝 엑 엑 엑 뭔가 재밌다! 오빠가 맨날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진짜 너무 재밌잖아!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너무 약하네. 강화하고 싶었네. 그러면 현질이 필요하네. 아 현질하고 싶어! 그럼 엄마 몰래 현질해볼까? 딱 만 원 정도면 엄마도 눈치 못 치지 않을까? 만약 들킨다 해도 만 원밖에 안되는데 엄마가 설마 뭐라 하겠어? 그래 그래 그러면 딱 만 원만 현질하는 거야! 만 원 결제! 됐다! 현질했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세겠지? 그러면 게임 시작! 뭐야 생각보다 안 세잖아! 만 원이나 충전했는데 아 뭐야 또졌어 또! 한 판 더! 한 판 더 할 거야! 만 원이나 충전했는데 봉을 뽑아야지! 없지 그대로냐! 아 몰라 몰라 또졌어 또! 만 원이나 충전했는데 다 저버렸어! 아무래도 성적강을 해야겠어! 딱 5만 원만 현질하자! 5만 원 현질! 이제 어? 만 원도 아니고 어? 5만 원 현질하는 건데 또 이렇게 주겠어? 그러면 5만 원 현질 이렇게 해서 아 됐다! 결제 완료! 이제 나도 성적강을 해서 강해지는 거야! 엄마 왔다! 네? 엄마? 아 큰일 났다! 엄마뿐을 현질한 걸 알아버리면 진짜 혼날지도 몰라! 숨어야 돼! 얼른 숨어야지! 뭐야? 도대체 요로는 어디 간 거야?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응? 응? 아니 내 핸드폰이 왜 여기 있지? 응 엄마가 휴대폰을 가져갔어! 어떻게든 그 시경치고 문제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엄마 설거지통이다! 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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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여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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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있잖아! 뒤통수에도 눈이 있단다! 엄마 휴대폰 가져가줘! 뭐하려고 엄마 휴대폰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어? 엄마 할거야! 그냥 잘못했다고 싹싹 빌자 나중에 두퀴면 되겠네 부잉! 헉! 헉! 이건 프루스타즈 현재로 주는 메가 상자잖아! 이게 왜 내방해? 어? 설마 현질을 하면 이렇게 현실로 배달해 주는 거 같단 말이야? 오호... 좋았어! 이렇게 된 김에 상작강 시작이다! 좋은 프룰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멘 위에 있는 것부터 에이 프리모! 에이 프리모! 뭐야! 희귀한 에이 프리모잖아! 별로 안 좋은 거니 저기 가있어 에이 프리모 에이 프리모 뭐해! 벽 보고 서있어 그러면 다음 거 에이 프리모! 에이 프리모! 크로우! 크로우! 전설 크로우잖아! 좋은 거 같았다! 크로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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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기 가서 서있어 크로우! 넌 벽은 안 봐도 돼 크로우! 전설이니까 그러면 다음 상자 하나 둘 셋 후! 비빗! 비빗! 발리 작동 중 비빗! 어? 발리잖아! 야!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넌 넌 넌 넌 넌 저기 가서 엎드려 뻗쳐 비빗! 이동 중 비빗! 다음 거 마지막 상자다! 좋은 게 떠야 될 텐데 이거는 전설급 스파이크잖아! 좋은 게 나왔네! 응 맞아 맞아 꽤 좋은 브룰러특이 나왔어 전설이 두개 해라 땄잖아! 완전 장이다! 난 이제 최강일 브룰스터야! 맞다 이렇게 좋아할 수가 아니야 얘들아 근데 문제가 있어 무엇이냐? 뭐지? 너네랑 함께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휴대폰 결제한 거 지키면 너네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그거 안타까운 일이다 알겠다 우리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 건데? 에이 프리모! 에이 프리모! 너희가 너희 엄마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오면 돼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그러면 누가 가져올 건데? 에이 프리모! 카카 에이 프리모군이 점프해서 순식간에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군 너희의 핸드폰은 그럼 너만 믿을게 에이 프리모 에이 프리모! 자기만 믿어라 누군 média 에이 프리모를 너만 믿을게 에이 프리모! 에이 프리모! 헤이 자녀와 에이 프리모 에이 프리모 에이 프리모 엘 프리모 엘프리모 군이 자기가 점프를 띄워서 휴대폰을 재빠르게 가져오겠다고 하는군 엘프리모 엘프리모 군이 왜 여기 가시가 있냐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죽어버렸군 보고하러 가야겠어 엘프리모 군이 죽어버렸어 이 잼스템을 남기고 말이지 랍!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빨리 네가 가져와 삐빕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삐빕 나에겐 여러가지 포션이 있다 삐빕 독 포션 삐빕 독 포션 삐빕 독 포션 삐빕 독 포션 삐빕 포션밖에 없잖아 이 바보야 삐빕 아 그리고 실명 포션이 있다 이걸 너희 엄마한테 뿌리고 휴대폰을 가져오겠다 삐빕 그럼 빨리 다녀와 빨리야 삐빕 출발 삐빕 출발 삐빕 출발 휴대폰을 가져오겠다 삐빕 시작동중 아하하 앞이... 안보인다 빕 앞이... 오류 으 algum 이 멕 요 crimes peur 악 으아악 함 Fish 수고 Seuls 저인이 arkan 오류 으아아아아 오류 오류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아웅 멍청한 발리 녀석 실패한 모양이군 아 뭐야 크로우 난 전설의 까마귀 크로우 새처럼 날아서 휴대폰을 어둠에 휩싸여 사라지게 만들어줄테니 아느니까마니아 쿠쿠쿠쿠쿠쿠쿠 아 그래 이거 뭐만 믿을 게 크로우 그래 나만 믿으라고 놀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잠깐만 전화가 왔군 여보세요 야 크로우야 언제쯤 들어오는거냐 밥먹어야 돼 아이 엄마 이따가 들어간다니까 내가 지금 빨리 오라니까 빨리 와 아 지금 바로 오라고요 아 아 지금 바쁜데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진짜 이제 믿을 것 너밖에 없어 넌 믿을게 스파이크 가라 스파이크 해바라 움직여 다 망했어 들고 오는 녀석 뿜어버리던 쟤야지 으아아악 아 따가워 다 망했어 나 이거 뿜어버려 어떡해 진짜 엄마한테 혼나고 말거야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휴 설거지는 다 끝냈고 아휴 앉아서 핸드폰으로 소설이나 읽어야겠다 자 보자 근데 뭔 문자가 이렇게 와있지?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게임에 결제가 됐다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또 얘가 또 얘가 소액결제를 했구만 아휴 아휴 난 죽어있다 히히 요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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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그러니까 아휴 속상해 죽겠네 아휴 오빠가 나빠네 오빠가 나빠네 iques 커이리 lang 젤이더 고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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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